정투 비행대들의 기교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편대가 경축행사가 진행되는 상공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 남진의 돌리경로를 제일 먼저 열어놓은 빛나는 기교 비행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수격기 편대가 들어선 거 있습니다. 조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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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비행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중 전투비행 동작 수킬 수행하는 이동훈 전투비행 지금 우리의 전투비행사들이 평시에 연마한 비행수를 여감없이 보여줍니다. 연기 전투비행사 연기 전투비행사 연기 전투비행사들이 상승하자 연기 전투비행사들이 상승을 보게됩니다. 연기 전투비행사 연기 전투비행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저 비행우는 전승전의 뜻깊은 이 밤 용용한 한계용사들이 전승세대에 들이는 가장 요열한 축하의 인사, 숭고한 경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